음악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저는 취미로 재미있게 그림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박두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수상하신 작품에 대해서 멋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라던가 비디오 같은 것 좀 소개해주세요. 네 일단 그림은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어떠한 행복을 찾을 때 엄청 큰 성취만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정말 큰데요. 이렇게 독수리가 소소하게 이렇게 물고기를 가져가는 것만도 소소하지만 행복이 될 수 있다. 이런 것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.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비즈는 어떻게 되시는가요? 네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즐겁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누군가한테 그림을 선물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. 네 혹시 개인만의 루틴이라든가 자기 뭐 그림 그릴 때 무슨 힐링 포인트가 같은 게 있으시죠?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림을 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을 따로 하고 있고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요. 그림을 그리는 게 저한테는 좀 힐링이고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딱히 어떻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건 없고요. 그림을 그리면서 좀 힐링하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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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